업무 규칙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문장은 한글 자연어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업무 규칙을 구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리고 보통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문단은 하나의 단위 처리 기능을 담고 있는 함수, 즉 기능을 나타냅니다. 복잡한 프로그램 로직을 구현하는 규칙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채 서술하면 읽는 사람은 물론 작성자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자연어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는 일반적으로 작은 단위 기능별로, 즉 문단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업무 규칙은 하나의 프로그램 모듈 전체나 또는 특정한 아톰의 동작과 연계해서 실행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폼이나 특정한 아톰에 연결되어 구현됩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진행 관리자에서 업무 규칙을 설정할 특정한 아톰을 선택하여 작성할 수행 문단의 이름을 설정하면 업무 규칙 편집 전용 창이 열리면서 기본 문단의 구분을 만들 수 있도록 중괄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작업 중인 프로그램 모듈에서 단독적인 업무 규칙 메뉴를 선택하여 직접 입력하거나 헬프 단축키 F1키를 눌러 순차적으로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문단을 작성할 때 문단이라는 예약어 뒤에 사용자가 원하는 문단 이름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구현되고 문단의 시작과 끝은 중괄호를 사용하여 구분합니다. 문단의 이름은 처리일, 처리이와 같은 불명확한 명칭이 아닌 월워비 설정, 진행단계 파악 등과 같은 이루어질 처리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명사 플러스 동사의 형식으로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자연어스크립트에는 중괄호를 비롯하여 대괄호, 소괄호, 따옴표, 연산기호를 사용하여 기술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화면에는 예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글 자연어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어떤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연어스크립트에서 서술문의 개념과 역할, 그리고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 규칙 도구를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는 앱 프로그램의 가장 일반적인 처리 기능은 어떤 명사에 대한 값을 정의하거나 특정한 데이터 값을 대입하고 또 어떤 값과 다른 값을 연산하는 것입니다. 자연어스크립트에서는 이런 유형의 문장을 서술문이라 하는데 자주 사용하는 서술문은 대입문과 계산식이 있습니다. 대입문은 아톱명 혹은 변수명이 하나의 명사에 그 값을 설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무엇은 무엇이다 또는 대입한다 또는 참조한다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약간 다르지만 작용하는 결과 값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대입문에서는 명사의 실제 값, 수집뿐만 아니라 다른 명사의 값, 변수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판매 금액은 5만원이다 또는 대입한다 또는 참조한다와 같이 표현합니다. 물론 여러 개의 대입문을 한 번에 기술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때는 명사와 실제 값을 코마 또는 접속조사와 과 를 사용하여 병렬적으로 나열하면 됩니다. 또한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 대입하고자 하는 값을 나열하기 전에 각각이라는 부사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명사의 동일한 값을 일괄적으로 대입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구현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입문에서는 명사의 실제 값만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의 다른 명사의 값, 변수를 대입하는 경우도 허용합니다. 이 예시처럼 자연어 스크립트를 작성하면 참조하는 명사에 담긴 실제 값이 전달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참조하고자 하는 명사 내에 데이터가 없더라도 사전에 언급된 바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측 연산 및 다른 계산식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지정한 명사 및 변수에 대입하는 계산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산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대입문의 형식은 식과 괄호 문법을 활용해 표현됩니다. 이때 참조하다와 대입하다라는 사수라를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예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관형사의는 꼭 써야 하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실제로 계산되어야 할 부분은 식이란 단어 뒤에 반드시 괄호 또는 대괄호 안에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서 사측 연산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괄호도 물론 표현 가능합니다. 그런데 처리할 수식의 내용이 복잡해지면 수식과 대입문이 혼재되어 문장이 산만해져 가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키보드의 마이너스 두 번과 부등화 기호를 사용하여 화살표를 입력할 수 있는데 화살표가 가리키는 쪽이 기산식의 결과가 대입되는 명사로 구성하고 방향은 무관합니다. 이렇게 하여 서술문의 개념과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조건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건문은 말 그대로 어떠한 조건에 따라 실행 여부가 결정되는 문장을 의미합니다. 조건문은 크게 조건절과 실행절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업무 규칙 도구에서 실제 조건절을 구현할 때 하나의 조건절에 여러 개의 실행절이 연결될 수 있고 또는 조건절 자체가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문의 기본적인 표현 방법을 정확히 이해한 뒤 이를 응용하여 복잡한 규칙을 엔드 또는 오의 예약어를 활용해 체계적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그럼 함께 자세히 학습해 보겠습니다. 조건문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무엇이면 다음 문단을 실행한다와 같은 형태로 작성되고 크게 조건절과 실행절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연어스크립트에서 조건절의 조건문임을 확인하는 근거는 이면 이라는 어미 또는 인 경우 인 경우에는 과 같은 어자를 기준으로 식별합니다. 추가적으로 조건절에서 문자 앞에 만일이라는 부사어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절은 항상 이와 같은 형식으로 끝나게 됩니다. 예시를 자세히 보면 판매량이 500개보다 크면 또는 판매량이 500개보다 큰 경우에는처럼 비교하는 대상이 되는 명사 뒤에 반드시 이, 가, 와 같은 주격 조사를 붙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을 구현하고자 할 때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치한 경우에는 주어와 사술격 조사의 문장 형태로 만들어지며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다라는 사술어를 사용하기 위해 주어, 보어, 복격 조사의 문장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판매라는 조건 어구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이면, 이하이면, 초과이면, 미만이면과 같은 형태의 문장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할 값 뒤에 오는 와, 과, 보다 등의 조사와 연결해서 같으면, 크면, 작으면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문장으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조건문의 구성 원칙에 약간의 서술어 표현 형식만 추가하고, 그리고 또는 과 같은 조건 연산자를 부과하여 다양한 형식의 문장들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와, 또는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조건 연산자는 조금만 어미를 변화시키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상이면 이라는 기본형 조건 연산자에, 그리고 조건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상이고 형태로 적용합니다. 또한, 또한 조건을 표현할 때는 이상이거나로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어스크립트에서는 조건문의 조건자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문장을 서술하는 것 이외에도 등호와 부등호를 직접 사용하는 조건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특히, 하나의 문장의 3개 이상의 복잡한 조건절이나, 비교 항목 및 조건 연산자 등이 구성될 경우, 가독성이 떨어지고, 괄호 등으로 기호를 표기할 수 없어 처리 순서에 대한 정의를 표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때, 조건이라는 예약어 뒤에, 괄호를 사용해서 원하는 조건식을 표현하고, 이면, 또는, 을 만족하면 이라 서술하여 마무리하면 됩니다. 조건문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조건절과 이를 만족할 때 실행되는 실행절이 결합되어 구성됩니다. 이때의 실행절이란, 조건문만을 위해 별도의 문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서술문 유형의 문장으로 기술하면 됩니다. 즉, 실행절은 일반 대입문이나 대화상자 표시, TV 처리문, 아톰 속성 변경, 기능 실행 등의 문장 그대로 사용합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조건문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조건절이 만족하면 하나의 실행절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건절이 여러 가지 조합이 될 수 있듯이, 실행절 또한 하나의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장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행문의 서술어를 하고, 형태로 연결하고, 마지막 서술어만 한다, 의 형태로 구현합니다. 그러나, 조건문의 실행절이 다수이고, 복잡한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사례와 같이 실행절을 문단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건분기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건분기문은 조건문의 하나의 형태로서, 구조도 조건절과 실행절로 구성됩니다. 다만, 실행절이 조건문의 내부에서 어떤 처리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닌 조건이 부합될 때, 해당 프로그램의 특정한 부분이나 지정된 문단 및 함수로 분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조건분기문은 절차적인 개념으로서, 전단계에서 조건절이 만족되면, 그 다음 조건절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러 조건에 따라, 각각 다른 명령문을 수행할 때는, 하고, 라는 연결형 어미를 이용하여 문장을 나열합니다. 예제를 통해 살펴보면, 문단의 이름을 생략할 경우에는, 다음 문단을 실행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그 아래 라인에 대괄호를 삽입한 후, 그 대괄호 안에 실제 실행할 문단을 묶어주고, 여러 개의 문단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는 이름을 지어, 다음 문단 이름 문단을 실행한다라고 표현한 하고, 문단 이름의 문단을 생성하면 됩니다. 외 구문에서, 그 위에는, 처럼 조건분기문의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즉, 전단계의 모든 조건이 다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별도로 실행시켜줄 부분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예외 처리를 위해서는, 마지막 조건으로 이와 같은 문구를 서술합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내부에서 동일한 패턴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인 반복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복문에서는, 때에 따라 반복하는 회수를 사전에 지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상황의 조건에 따라 반복 횟수가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복문은 다음 문단을 몇 번 또는 얼마만큼 반복 실행한다라는 문장으로 간단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문장의 바로 밑에 중과료를 설정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반복 실행할 처리 기능을 구현해야 하는데, 이때 반복 횟수는 해당 실행 문단이 몇 번 반복되어야 하는지, 그 플랫폼 내부에서 자동으로 제어해주는 기능을 지원하는 예약어를 사용하면 더욱 쉽고 유연하게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반복문 제어는 특정 조건에 따라 반복문을 반복 처리 중 중지하고 빠져나가야 하는 경우나, 그 아래의 처리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다음 처리 기능으로 건너뛰게 하는 등의 제어를 하고자 할 때, 반복 실행을 종료한다, 문단의 처음으로 이동한다라는 문장을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화면의 예제에서는, 만 번 반복 실행될 때, 오천번까지만 반복을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 종료 기능을 사용하였고, 반복 횟수가 250번일 경우에만 진행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 건너뛰기 기능을 사용한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앱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 복잡한 규칙과 조건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연어 스크립트의 구조와 문법, 그리고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 두 강에 걸쳐 함께 학습해보았습니다. 초보자에게는 다소 복잡해 보일 수는 있으나, 일정한 규칙에 의해 이루어지고, 또한 헬프 단축키 F1키를 사용하여 절차적으로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학습한 문법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구현 사례들을 연습하며 학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